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아이엘츠 대표강사 로라 김입니다. 오늘은 아이엘츠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아이엘츠 소개 먼저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아이엘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이엘츠는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 System 여기에서 앞자를 따서 아이엘츠 이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과 그 다음에 케임브리지사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호주의 IDP사까지 해서 이렇게 세계에서 만든 그런 공인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엘츠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영연반 국가로의 유학이나 이민 같은 거 아마 준비해 보신 분들은 조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연반 국가로의 유학 여기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시험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카데믹 모듈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요. 영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요즘에는 미국도요. 토플 대신에 아이엘츠를 받는 학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유럽이나 인도, 중국 같이 세계적으로 어떤 영어 공인 시험을 받고자 할 때는 아이엘츠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너럴 모듈이라는 이 모듈로 시험을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보통 영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쪽으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영어 점수를 각각 직군에 따라서 또는 어떤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같은 경우도 아카데믹보다는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 이 모듈로 시험을 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다른 시험 말고 아이엘츠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죠. 아이엘츠 접수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자 할 건데요. 접수 방법은요. IDP나 아니면 브리티스 카운설 그 홈페이지로 가셔서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접수 비용은요. 국내에는 한 25만원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약간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약간 싼 편이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카데믹 모듈로 시험을 보는지 아니면 제너럴로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그걸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UKVI다 라고 해서 나온 시험이 있는데 IELTS 테스트 for UK visas and immigration 이 말을 우리가 합쳐서 UKVI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연방 국가로의 영국 국가로의 유학이나 이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준비할 때는 요걸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ELTS 시험 진행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자 할게요. 시험 준비물이 있는데요. 여권과 여권 사본 요거는 신분증으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 주셔야 되겠고요. 연필과 지우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 아니라 저는 페이퍼베이스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페이퍼에다 직접 쓰셔야 되거든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볼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무슨 색깔펜 같은 거 가져가신 분들이 계신데 보통 그런 것들은 준비해 가셔도 시험장에서는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 진행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보통 8시까지 오전 8시까지 대기실에 집합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7시 한 50분까지 오세요 라고 아마 안내는 되실 겁니다. 오전 9시까지 사진 촬영 및 지문 등록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해서 입시를 하게 되는데요. 화장실 갈 시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시작되면 화장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기에 빨리 갔다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험 진행 한번 보도록 할게요. OT는 간단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 40분 정도 시험을 보고요. 리딩 같은 경우는 1시간 그 다음에 라이팅도 1시간 그런데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화장실은 오전 9시 전에 빨리 갔다 오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인효작용이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녹차라든지 아니면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도록 안 드시고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킹 시험은 지금 따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라이팅 시험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 그날 본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 날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수 일자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당일날 한 1, 2시간 정도 이후에 각자 이제 나오는 그 시험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확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할게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 다음에는요. 15일 정도 한 보름 정도가 지난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발표 당일에 문자나 이메일로 접속 경로 같은 거 그리고 또는 비밀번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은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본이 배송되는데 원본 배송은 약간 더 느릴 수 있어요. 발표일 이후에 약 7일 이내에 응시자에게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일 후에 우리가 시험 성적은 알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받아보는 그 성적표 같은 경우는 7일 이후에 그렇죠? 발표 7일 이후에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응시일 같은 것들은요. 너무 촉박하게 보시면 제대로 된 성적표를 받아들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셔서 일정은 넉넉하게 잘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는 그런 수험생들은요. 배송 대신에 여러분들이 직접 센터로 방문해서 수령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과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리스닝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입시라면 보게 되는 시험이 바로 리스닝 시험이 되겠는데요. 시험장에 비치된 CD 플레이어에서 CD를 돌려서 시험이 일단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이 지직거리고 안 나와요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한 번만 들려줍니다. 그래서 못 들었으면 우리가 일단은 문제는 다 못 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꼼꼼하게 잘 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방송 시간은 한 30분 정도인데요. 방송이 다 끝난 다음에 CD 플레이어에 방송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지로 옮겨 적는 그런 시간이 엑스트라로 10분 정도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지에다가 빨리 쓰시고 그 다음에 답지로 깔끔하게 옮겨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용 자체는요. 객관식이나 주관식으로 합쳐서 이렇게 구성이 40문항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션이 4개인데요. 각 섹션당 10문제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 대화나 안내방송, 대학연구 프로젝트, 대학강의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는데요. 점차적으로 섹션이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카데믹이든 제네럴 리든 모듈 시험은 전부 다 내용이 공통으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ELTS 시험 과목에 리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리스닝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엔 바로 이제 리딩으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1시간 동안 3개의 패스지에 대해서 한 40문항 정도를 여러분들이 풀게 되겠습니다. 패스지당 보통 이제 13에서 14문항 정도를 여러분들이 풀게 되실 건데요. 리스닝과 다르게 답안 작성 시간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20분씩 패스지당 한 20분씩 여러분들이 하당해서 푸는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그 다음에 아카데믹 모듈에서는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문, 잡지 수준의 건강, 환경, 사회, 역사, 경제, 문화, 공학 이런 것들이 주제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특히 정말 좋아하는 게요. 환경이나 아니면 역사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고 요즘 출제 경향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네럴 트레이닝보다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 제네럴 트레이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네럴은 아까 말씀드린 아카데믹 모듈 이렇게 조금 학술적인 게 아니라 약간 조금 더 평이하고 일상적인 그런 지문들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두세 개 정도의 짧은 광고나 공지글이 패스지 1에 보통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과 관련된 글이 그 다음에 한 두 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게 패스지 2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믹과 거의 비슷한 유사한 정도의 난이도로 그리고 유사한 정도의 그런 주제들로 나오는 어려운 지문 그런 것들이 바로 패스지 3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ELTS 시험 과목의 라이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라이팅 보시면 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두 개의 테스크에 대해서 영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아카데믹 모듈과 제네럴 모듈이 약간 시험 보는 것이 살짝 다르기는 한데요. 아카데믹 먼저 보도록 할게요. 테스크 1과 테스크 2가 있습니다. 테스크 1은 객관적으로 도표를 분석해서 150자 이상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파이차트라든지 그렇죠? 또 라인 그래프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자세하게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크 2가 있는데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한 250자 이상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150자는 얼마나 되고 250자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다 보면요. 아 이 정도 분량이면 150자겠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찾으실 수 있겠죠. 특히 여러분 테스크 2에서 점수 비중이 조금 높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토론하는 그런 주제들이 주로 나오고요. 당신이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장단점이 무엇이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솔루션이 무엇이냐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로 가볼게요. 테스크 1에 대해서는요. 아까 아카데믹 모듈에서는 테스크 1에서 보통 이제 도표를 분석한다 이런 게 나왔으면 편지글 쓰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에서는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편지 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지는데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잘 연습을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50자 이상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크 2 보도록 할게요. 아카데믹 테스크 2 이것과 굉장히 주제는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약간 차이가 있다면요. 아카데믹 모듈에서는 점점 더 추상적인 개념 쪽으로 추상적인 토론 내용 쪽으로 점점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기계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이건 1대1 면접관과 1대1로 보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어민 면접관과 1대1로 약 15분간 시험을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고요. 15분을 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관이요. 처음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앉으면 그때부터 녹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녹음은 왜 할까요? 녹음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적에 대해서 이의가 있든지 이의제기를 하든지 그렇게 할 때는 다른 면접관이, 나랑 봐주보고 있는 그 면접관 말고 다른 면접관이 다시 한번 들어보고 재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녹음기로 녹음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3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카데믹이든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이든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 없이 똑같이 보실 수 있는 시험이죠. 그 다음에 파트가 1, 2, 3로 나눠져 있는데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런 식으로 구분을 처음에 이렇게 딱 지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파트 1은요. 처음에 앉아서 친근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바로 파트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파트 2 시작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토픽 카드를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픽 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한 2분 정도를 잘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더 빨라 퀘스천이 나오고 나면 그 이후에는 파트 3인데요. 파트 2에서 내가 대답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약간 추상적인 그런 토론 형식의 그런 주제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파트 3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제에 대해서 평소에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IELTS 밴드, 즉 점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0점부터 9점까지고요. 9.0이 가장 최고 점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금 영어가 친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화를 하셔서 시험을 봤으면 보통 3.0부터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점이나 2점은 거의 대화 같은 게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통 많이든 원하시는 것들이 4점 이상부터거든요. 보통 5점이나 6점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 5, 6점만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4점 정도라면요. 친숙한 상황에서만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복잡한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정도가 4.0, 4점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수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영어는 구사한다 라고 보여지는 게 바로 5.0대죠. 그 다음에 6점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6점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약간 부작절하거나 부정확한 그리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진다면 6점 정도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4.0, 5.0, 6.0 이런 식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각 밴드 사이에 0.5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 이런 점수가 있으면 4.5 그렇죠. 5.0 이런 점수 그 다음에는 5.5 이런 식으로 0.5점의 간극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IELTS 점수표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밴드가 1점부터 9점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목표로 하는 게 바로 5점과 6점대죠. 그래서 5점대는요.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17에서 24개 정도 어떤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점대라면요. 맞은 개수가 25개에서 32개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카데믹 리딩과 그 다음에 제너럴 트레이닝 리딩 이거는 조금 분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카데믹에서는요. 5점대다 라고 한다면 16개에서 22개 사이 그렇죠. 그 다음에 6점대다 라고 한다면 23에서 28개 사이 정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맞추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트레이닝 리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너럴은 아카데믹보다 수준이 약간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약간 조금 더 불리하게 두었죠. 그래서 5점 정도 받으시려면 18개에서 25개 정도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점 정도 받으시려면 26개에서 34개 수준 정도 그 정도는 받아주셔야 이렇게 점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IELTS 점수 계산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이 A, B, C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점수가 환상이 되는가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일단 예를 들어서 A 학생 한번 보도록 할게요. Listening 예를 들어서 6.0 Reading도 6.0 Writing 5.5 그 다음에 Speaking 5.0 정도가 나왔다.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합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4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나눠주면 5.625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6.0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5.5 그렇죠. 전반적으로 5.5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받게 되겠죠. B 학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럼 B는 어떻게 된가? Listening 5.0 Reading 5.5 Writing 5.0 Speaking 5.5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나누기 4를 해야 되겠죠. 전부 다 합쳐서 나누기 4를 했을 때 5.25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5.25를 받아도 대신에 오버럴은 5.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약간 억울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점수 환산 자체가 이런 원칙을 따르고 있죠. 그 다음에 C 학생 볼게요. C 학생은 5.5, 5.0, 7.0, 4.5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이 친구는 나누기 4 하니까 정확하게 5.5가 나왔죠. 이런 경우는 논란의 여지 없이 5.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IELTS 점수에서 오버럴 점수만 볼 게 아니라요. 목표 점수가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학교마다 원하는 점수들이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점수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겠는데요. 학교의 명성이나 전공 그리고 코스나 무슨 이민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버럴 5.5에서 7.0까지 요구 점수가 매우 다양할 수 있죠. 그래서 학교 및 코스에 따라서 특정 영역 최소 점수, 커트라인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이팅 같은 경우에다가 많이 그렇게 기준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합격 기준이 오버럴 6.0인데 적어도 이 학교에서는 라이팅 6.0 이거는 꼭 받아야 된다. 그런 경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학생의 성적과 B라는 학생의 성적이 있어요. 오버럴이 7.0. 그렇죠. 이건 오버럴 점수로는 상당히 더 높은 점수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라이팅은 그런데 5.5다. 이럴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 학생 같은 경우는 오버럴이 6.0이 나왔는데요. 다행히도 라이팅이 6.0이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합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최소 요구하는 점수를 맞추지 않으면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이런 것들이 나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자 전공이나 학교, 또 이민 레벨에 맞게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시원스쿨 IELTS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레벨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ELTS는 조금 어려운 시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초급반 같은 경우 5.5반 같은 경우에는 원서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한글로 설명된 국내 베스트셀러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훨씬 편안하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 데는 무리 없이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급반 한번 가볼게요. 6.5 이상 반인데 이거는 출제기관인 케임브리지의 공식 교재로 우리가 수업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5 이상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중급 꼭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IELTS는 이런 식으로 나온구나 꼭 여러분들이 익혀주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과목별 수업 우리의 특징이 또 과목별 수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각 과목의 레벨별 수업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수업을 여러분들이 구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강한 것들이요. 리스닝이나 아니면 리딩 같은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리스닝이 중급이고요. 전 스피킹이 그런데 초급이에요. 이러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각각 나눠서 그런 식으로 선택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IELTS 시험은 이런 식으로 제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IELTS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이해가 잘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IELTS 시험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